너 애까지 있는 애가 그동안 그렇게 깜짝같이 처녀 행사하고 다녔냐? 뭐라고 말 좀 해봐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? 몰랐어, 무라! 우리 그냥 여기서 1년만 살 거 아니야 1년만 그냥 넘어가 줄 수 없어? 그건 미용사일이 꽤 굳이다고 하네 몇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는 사람이 타반사예요 그때 그 아가씨 누구야? 조직 적합성에 아주 뛰어났던 조건을 가진 아가씨를 찾아놓고 왜 이러고 있어? 출근 안 하냐? 저 짤렸어요 아니 그럼 집안에 백수가 몇 명이야? 형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는데? dog lawmakers 저한테 궁금하다면 남편한테 가서 물어봐요